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심! 됐어? 먹을래? 엄청 맛있어! 맛있어! 살 많이 쪘다! 그런 거 같지 않아? 볼이 터지려고 하는 거 같은데? 나도! 아니? 조금! 김치 사러 갑시다! Let's get it! KJ 헬스장으로 고고고 아무도 안 오고 있지 난 후회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피크머리 언니 미국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 여는 축제 같은 게 있는데 Comic-Con Comic-Con? 거기에 막 드래곤버즈 팬 나루토 팬 원피스 팬 원피스 팬 원피스 아 재밌어! 그리고 나미나미 다른 건 또 Avengers Superhero DC Comics Marvel Comics 거기도 그분들도 나오고 산테 유튜브에서 고쿠플렉스라는 운동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분이 Comic-Con으로 드래곤 손오공 분장하고 갔어 본인 친구는 덩치가 더 큰 친구 있는데 그냥 브롤리 브롤리로 브롤리 뭐야? 자기 드래곤버즈 잘 모르죠 사실 자기는 뭐 봤어? 세일러문 봤어? 천사소년 애티랑 세일러문이랑 천사소년 애티랑 천사소년 애티랑 검정공신 검정공신 도kę niveau 섹시 그리고 그리고 구르리숍이 돼 한국 옛날 만화 아는 건 은하출도 아기차 아기차 도 아기자동차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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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나 그거? 세대 차이 세대 차이 느껴 뭐? 한솔 차이란? 세대 차이 느껴 아기 동작은 그거 나 안 봤어 그거 유치원 애들이 보는 거였어 와우! 8개월 차이 나 리스펙! 뽀뽀뽀! 뽀뽀뽀뽀 그거 봤는데 그거 보면 그래서 저희는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졸린대? 갑자기 졸렸어 햇빛이 웅따윳해가지고 스트레스풀? 이렇게 스트레스풀하고 빡센 살만해서 저희의 대화를 들으면서 편하게 쉬고 가세요 계속 어떤 진행을 하려고 해요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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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interpre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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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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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